와 천 나다 천 다 자 다음 가볼게요 자 다음 다형씨 자 나가야지 레츠기릿 신발 가 신발 가 아니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데 쟤 과해 오케이 다형씨 간다 다형씨 난 딱 한 번만 나가 난 딱 한 번만 나 아까 혜정이 때 나간 거 아니야 나간 거 아니라고? 자 음악 주세요 와 바로바로 났어 어울렸어 오 뭐야 뭐야 왜 그래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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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는 얘기야 저걸 하겠다고? 야이 야씨 그렇게 짧게 하지마 야이 그렇게 짧게 하지마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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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왔어 저에요 다 후 빨리 하아도 잘해주세요 아흐 싸인 줍니다 싸인 줘요 자, 하나, 둘, 둘. 까였어, 까였어. 야, 유재석 오랜만에 까이네. 유재석 제끼고. 좋아, 좋아, 좋아. 역시 하이러닝이네. 어차피 나가려고 나갔던 게 아니었어. 다행이야. 나 아직 한 번 안 나갔어.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야. 뭔 소리야, 앞에까지 나가라고. 누가 있었잖아, 형.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. 오케이, 너 이건. 내 기억을 써, 지워.